아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아 보수물간다 수영모자 디미도야 이러면 분화타이밍 어떻게 잡냐 아이씨 아 이건 좀 아닌거 같다 룬반구가 다른걸 떠나서 게임 너무 답답해지고 추즈원은 글쎄요 김에라스쿼드는 했는데 김에라스쿼드 할 때 버그 많아가지고 너무 짱나던데 걔네들은 원래 게임을 그닥으로 내나요? 버그 때문에 세이브 날려먹고 나니까 하기 싫텐데 버그 때문에 세이브 날려먹고 나니까 아 아 아 아 그 안 날려 먹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세이브 날려 먹으니까 더 못하겠더라구요 야 이게 안 나오네 아 됐어 근데 나갔으니까 아 킬각이었나? 아니었겠지? 잘 모르겠네 음양성 라그너로크 레그너로크 잉크병 음양성도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되게 좋은 유븐 아닌가 휘오 숭배 숭배 4평 숭배 할만하지 않나 4평은 부곡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숭배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좀 하다보니까 별로 휴 불안해 조만한 드린다 어 Cindy 그나마 라이브 요 가 써넷코 숭배는 괜찮은데 아니 상점색 아유 내 상점도에 못살겠다 또 초준 나오는거 아냐? 초준 아니 초준이고 나발이고 저거 보수 잡으려면은 카드를 올려야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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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술각이네? 이상한 캐릭터야 해피 이도야 집게 방치 아니야 강화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 트롤라베나 검은별 수비수약들 다 꺼져 아니 아니야 결론 그래도 2막 올라갈때는 쓸거니까 이제 격분 먹어야 안되나? 4평도 2개 먹었고 격분특 커요음 탱마 탱마도 잘 나왔지 라그 떴으니까 공격카드 좀 버려도 될 것 같고 아 개똥같은 이벤트 탱마 탱 탱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엘리트 갈까 근데 괜히 리스크 질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옆에 가서 강원하고 안전방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못잡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못잡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못잡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퓌 티티 퓌 아기 저금통 응애 저금통 응애 저금통 이불즈.. 랭크 아 어 어 어 응의 저금통이 더 낫지 않나 추월 에이 마요도 아니고 추월 나브링인데 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피지컬 이런걸로 둘다 쓰기 녹알마요 마요는 못참지 그냥 안전빵가는게 낫지 않을까 에وárias 엘리트 욕심대는거보다 룬반구 아니었으면 같다 와우 추월 추월에 나요 이게 와처다 격분도 나왔네 광풍 넣으면은 음향성 보기는 편할건데 결국에 저게 카드 한장 잡아먹을 것 같으면 4평 값어치 떨어지니까 안 넣을래 투싸 아이씨 아이씨 잉크병 아이씨 아이씨 딱위 때리기 딱위 때리기 왓츠하에 딱위를 때리더니 저정도 깡은 있어야 투사할 수 있지 아 뭐야 턴 하나 잘 못 봤네 분열 턴 잘 못 봤던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진짜인 제이제이 말살검 알파 말살말살 알파 알파단들 전지오메가 커피 커피좀 에바 아닌가 왕관 추월마요 다 먹었긴 한데 그냥 거르는게 그냥 커피 먹을까 뭐 다 잡고실모 이것이 왓츠하다 커피 룬반구 이규준 나게인 마련된 근데 나게인 할 이유가 딱히 없다 시계 맞네 시계 맞네 시계 맞네 이거 왜 맨날 육강정 나서 쓸데없이 피 깎음 다른 두 발이면 피 안 깎이고 잡을텐데 증신 수양이 방어도랑 주로 먹기 좋을 것 같은데 내응의 저금통 400원이나 모아왔는데 이야 공짜 회복을 드립니다 거참 고맙네요 34댐 미션 성공 폰 미션 아이고 이게 나오는게 당연한거였지 착하겠네 미션도 룬반 구임 하이 룬반 구이고 편지칼 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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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거 같긴 한데 이러면 집에가 있으면 좋겠네 마요 하나 더 먹자 지금은 순환 덱도 아니고 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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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억울해집니다 쓰레기엔 결론 링그립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비 카드가 좀 많네 다 잘한 텃벌렛 다 잘한 텃벌렛 다 잘한 텃벌렛 제거 좀 더할 걸 그랬다 음양성 저지가 방어도 많이 주긴 할텐데 손절도 없으니까 하나 챙겨보자 도신분 고맙다 수정 도신분 도신분 질 고맙다 그냥 때리다 보면 까까가 죽겠지 마요가 사귈까 추월이 사귈까 둘 다 사귀지만 메가 크릿이 둘 중에 하나 뺏어가겠다고 하면 뭘 주는 게 마요 준다고요 추월이 대체품이 없기나 마요는 대체품이 있는데 마요가 압도적이라서 쓰는 거지 대신 사귀 캐릭터 디펙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그냥 화가 난다 그냥 파블록스의 개바냐 그냥 그냥 얘를 보면 스트레스가 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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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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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기능 저하 잊어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의 구체는 힘깎이면 맞춰 엄청 약해지는 병추월? 병마요보다 병수월이 맞겠지? 이거 고요함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드로우 많아서. 어? 어? 바들짝 실시간 지등하라. 나 마음에 웃어도 되었어. 가꾸가 빨리. 이 영상에서 만나요. 멘탈 포트리스 포트리스 하면 슈팅게임 밖에 생각 안나는데 슈팅게임 멘탈 포트리스 그래도 이거 빼자 핸드 말린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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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없는 똥카드 많은거 봐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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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잘못 냈다 별 상관은 없는건데 심장허접 스웩 심장허접 스웩 심장허접 스웩 심장허접 스웩 심장허접 스웩 왓처를 삼투를 하는 어째서? 왓처를 안보이고 잠도 안좋은 왓처 풀피 완넘 못했다